하나 둘 셋 제가 지금 애교를... 오케이? 애교 연습한 하나 둘 셋 밥 웃긴 거 아니야? 하나 둘 셋 바로 웃긴 거 아니야? 요즘 애교는 빵이어야 되잖아 아 나인! 아 나인? 나인 오케이? 노? 노? 후 후 후 네임? 컬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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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? 나인 땡큐 예스 생방송을 하기 전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제 리더 보이시죠? 땡큐 지금 여기 몇 층인지 아세요? 7층이요 여기 살면서 이렇게 높은 곳이 처음 왔네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비행기 탔구나 비행기 탔구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영준이요? 영준이 지금 60층 저번 전에 결혼하셨어요 60층? 50층? 뭐야? 러브가 항상 촬영 중에는 스킨십을 해요 아니에요 그 스킨십이 아닌가요? 그 스킨십이 혹시 뭔가요? 어깨동 스킨십 어깨동무 어깨동무 어깨동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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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동무 어깨동무 하겠다고 지금 다 보여 다 보여 네 여러분 저와 같은 협박을 먹고 계시네요 눈을 세 번 깜빡해 그럼 마지막으로 저 엔딩으로 한 번 끝낼까요? 하나 둘 셋 조금만, 어깨동무 불닭 mic 확 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